안녕하세요 이야기의 꿈입니다 지금 이 꽃봉오리가 그 중에 하나는 꽃이 펴던데 노란색 꽃을 마치 튤린 모양 같은 꽃이 펴네요 이 다육이 이름이 뭘까요 음 뭐라고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온 슬러고요 하나 둘 셋 가지가 보이지만 얘도 피려고 하기 때문에 총 4개의 꽃가지가 피고 있구요 음 뒤에 있는 입꽂이 성공한 거 쟤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냥 상토로만 올려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기만 한 거에요 입꽂이 근데 제가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입꽂이 성공 너무 쉬워요 그냥 놔놓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근데 아무래도 얘들을 계속 살리려면 다시 또 원래 분갈이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물을 좀 주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의 꽃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잘 안보이게 찍네요 이렇게 다 다 피면 일곱 송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또 피겠죠 온슬러우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